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인과 함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리비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테슬라는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조정을 피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1000달러를 넘었었던 주가가 6에서 700달러까지 계속 밀리면서 1000달러 밑에서는 테슬라는 무조건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다 깨버렸었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확실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던 게 아주 큰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날에는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순간에 8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근데 전분기 대비 판매량은 줄었다던데 이번에 발표한 또 실적은 괜찮았죠? 네.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6%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같은 기간 56.6% 증가했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은 줄었어요. 근데 판가가 올라가면서 차가격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이 14.6% 견조한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2분기는 4, 5, 6월이기 때문에 중국이 고강도 봉쇄 정책을 했었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4월 한 달을 사실상 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와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 역시 테슬란 다르구나라는 기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디에 쓰일까요? 그거 참 궁금하죠. 그렇죠. 이 변동성 요행 중에 하나였던 비트코인 75%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뭐 비트코인은 팔았지만 도지는 안 팔았다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부채질을 하던데 그런 여담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돈을 왜 팔았느냐가 중요하겠죠. 매수했을 때에 비해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로 잡혔습니다. 1억 6백만 달러 대신에 현금을 9억 3천 6백만 달러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중국의 셧다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뭐 나중에 다시 트위터를 산다고 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회사를 또 인수한다고 할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현금이 생겼다는 건 변동성을 좀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은행들이 이제 충당금 쌓아놓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도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테슬라 2분기도 괜찮았는데 3분기도 좀 기대할 만할까요?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에서는 공장이 정상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속화되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실적에 대한 민감도 특히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이렇게 이익률을 탄탄하게 낼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죠. 그렇다는 점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뭐 여전히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리비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리비안 전기 픽업트럭 기업이죠. 제2의 테슬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올해의 트럭으로도 선정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고 당시에는 주가가 100달러를 넘고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 탑3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뭐 한때의 잠깐의 그런 영광이었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리비안의 주가도 거품이 빠졌고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에서 30달러 수준에 머물러고 있었던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2분기 생산인 추이는 어떤가요? 2분기에 일리노이즈 노멀에 있는 공장에서 4,401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553대를 제조했던 직전분기보다 생산량이 70% 증가했고요. 차량 인도 대수는 4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1분기에 인도했던 대수가 1,227대였는데 2분기에 인도한 대수가 4,467대. 확실히 좀 많아졌죠. 그리고 리비안은 연간 2만 5천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69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2만 5천대가 과연 될까? 하반기에 좀 더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싶기는 한데 뭐 일단은 한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좀 해소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존과 리비안의 관계가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리비안 밴으로 아마존 택배를 배달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볼티모어, 시카고, 델러스, 캔자스 시티를 포함한 10여 개 주에서 리비안 밴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아마존은 택배를 고객들에게 배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말까지 수천 대의 리비안 전기 배달 밴을 미국 내 100개 도시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2030년까지 한 10만 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착착 기대했던 모멘텀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산량이 급증한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기 트럭 시장에서 선구자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데요. 물론 앞으로 이익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조금씩 매수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전기차 회사 테슬라 리비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소식에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